이제는 난 너 없이도 잘 해낼 거라고 너의 사진을 보다가 됐다 물어볼게요 왜 이런 거 돌고 있냐? 오빠가 오만 말 한번 꺼버려 당민이 형 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아 반죽을 찢었어 감사합니다 언니가 준비해요 다른데 술 먹으러 갔다가 굉장히 당부르시더라고요 아 저희요? 오즈? 맞게 먹으러 우리 되게 잘 왔어 바에 앉아서 아 맞아 우리 아직 있나? 저희도 한 군데 딱 몰아가다 또 확 안 가고 현대기 뭐하러 해 현대기 뭐하러 해 진짜 안 잘해주고 싶겠다 대충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지막에 시켔바 그니까 키튼타월로 거울 수분이 최고 대단해요 아니 흡수를 등장 소중한 우유 근데 미니저거 제가 맛있게 드셨 herkes 다이아몬드 보러 왔습니다 내가 쇼핑백 아 여기있다 어 근데? 선물 있어? 아 이게 뭐야? 그럼 예리 케이스 종이별 803개 접으려도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읽을 시간이 안될텐데 깜지야 깜질 수 없어 내가 맞추고 짜증나 음 이거 내려놓으면 예리 인생에 으하하하하 무섭어 배치고삼 베고사 아니야? 삶의 무게 감형보아라 내 인생의 축복이자 근리적거리 또는 삶의 무게 감형모사 이게 몇번째 함께하는 생일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암튼 암튼 무지개 함께하는 너의 32살 생일이보다 음 이거 나랑 안 맞아 아니 안 맞어 오지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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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개가 오지개가 나오지 않잖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읽을게 눈코 뜰 수 없다는 말의 뜻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2021년도의 강민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은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쌍욕이 늘어난 대화가 웃기다가도 어느 순간 행복해하는 너를 보면 나이 들었어? 눈물 안 나? 새벽에 와있는 문자에 아 일하느라 또 문자 꽃에서 나갔어 자기가 왜 나도 갑자기 슬퍼진다 우니까 아 진짜 나 많이 고생했다 뭘로 닦아야돼? 뭘로 닦아야돼? 아 그만 입어야지 아 그만 입어야지 아니 못 입겠어 이렇게 아무튼 그냥 여러분이 읽으세요 저는 덕액당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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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닭거즈 쭈꾸미 진짜 꼬마김들 롱 쭈꾸미 흰쭈꾸미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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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제 최애에요 모트펄스 짱맛 이후에 귀엽죠? 아오쇼 아오쇼 귀여운거 귀여운게 아니라 비싼거 아테요 아테요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얘가 훨씬 커다네 됐지 요거 샀어요 일체형으로 음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배구 끝나기 전에 왔어요. 지코바는 사랑입니다. 너무 맛있다. 브이로그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거실이 좀 바뀌었어요.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거실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오, 파슬리한지 너무 좋다. 물은 한 600ml 정도? 큐브 하나 정도? 닭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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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거치고. 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금요일 새벽을 지나 6시 41분 오늘까지 3D 작업을 끝내야 주말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달라지긴 할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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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